오늘은 까봉이를 킹받게 한 뒤 찬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봉이 킹받게 하기 일단게 자드랑이 만지기 까봉아 까봉이 킹받게 하기 일단게 참참참하기 참참참 까봉이 킹받게 하기 일단게 잣죽이 까봉아 언니가 잣줄까? 잣줄까? 아이 맛있겠다 나 언니부터 먹을게 까봉이 삐졌어? 니가 추석이라서 까봉이 선물 준비했어 짠! 까봉이 선물이다 맛있겠지? 까봉아 맘에 들어? 언니가 빼서 먹을까봐 혼자 먹을게 남은것도 먹어 까봉이 언니가 준거 맛있었어? 까봉이 행복한 추석 보내자 아이 예뻐요 이쁘게 봐